1. 2. 3. 4. 5. 5. 6. 7. 8. 10. 10. 11. 11. 11. 12. 12. 13. 13. 14. 14. 14. 15. 15. 16. 선수의 리픽키 자켓 저희가 리픽키 자켓이 두 가지 버전 있는데요 한 가지 버전은 처음 알아들이는 세상이 있고요 지금은 그... 저희가 처음 마주한 어떤 그 세상이 다시 녹고 따뜻하게 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꽃들이 피어져 있는 자무소 것들이 원래는 다 얼음 녹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어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달링부터 정규 앨범 그다음에 이번 리펙까지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해석할 혹은 스토리를 추측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져요. 분명 다 연관성이 있고 그 연관성을 찾는 것에 대한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매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참고로 우리의 앨범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싶어서 오늘의 앨범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니 립빛 기즈 앨범 파이팅! 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콘셉트 촬영도 남았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Fury 대단히 いき다 50 하 licensing 마치 천국의 대장뷰 지금부터 난 널 만난 인터뷰 내가 원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두운 모습 가서 Go, coming to the moon Won't let you down Won't let you down 내게로 와 너무 재밌어요. 다 화보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자유롭고 자유로우면서도 되게 아름답고 음악 들으면서 즐기면서 진짜 화보 찍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도 너무 잘 찍어주셔서 예전에도 많이 같이 촬영하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고 지금만 봐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분들과 함께 호흡도 잘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지금 저희는 리패키즈 앨범 재킷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여기가 또 저희 집 근처에요. 본 집.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리패킷도 굉장히 대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캐럿들이 있으면 저희가 늘 대박이죠. 리패킷 앨범 제목이 세프터 세븐틴이에요. 봉우리의 열일곱 번째 봉우리인데 사실은 없는 봉우리인데 저희가 새로운 산을 정상으로 오르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하나 버전은 이제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원래는 오히려 더 이렇게 산봉우리가 더 얼음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저희가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녹이겠다 해서 지금은 녹인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된 상태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저를 만나보시면 됩니다. 아 네 여기가 바로 그 산봉우리의 가장 추운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여름이어도 제일 꼭대기는 굉장히 얼음이 있고 그 추운 공간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저희 그 세프터 세븐틴의 그 산봉우리 그 올라가서 저희 세븐틴이 녹이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담긴 리패킷 앨범입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실은 지금은 여름 아니고 범이고 되게 그렇게 춥지 않은데 품을 맞춰서 약간 눈에서 화장 입으로 약간 어른 같은 약간 화장했습니다. 예쁘게 나와서 좋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컨셉이라고 생각하고요. 세트가 너무 멋있어서 되게 몰입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나니아 연대기 등장인물이 된 기분이 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우리 따라해 모두가 우리를 보고 방을 고려해 Le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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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을때는 차가운 걸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원래 그냥 모든 거는 따뜻하고 좀 미소가 있는 그런 느낌 있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진 찍을때는 차가운 느낌이 하면 조금 멋있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캐럿들 오늘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캐럿들 재밌게 보셨죠? 리패키즈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사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는 뷔페스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모듈이 ? 오늘 자켓 촬영을 마쳤는데요. 두 가지 콘셉트로 진행해서 첫 번째는 또 굉장히 컬러풀하게 찍고 두 번째는 또 뭔가 진짜 서로의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찍었는데 두 가지 좀 상관된 느낌이어서 그래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리패키지 앨범의 자켓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아까는 얼음이 녹고 따뜻한 세상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녹기 전 얼어붙어있는 낮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앨범의 자켓 속에 있는 스토리들을 잘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저는 그럼. 안녕. 오늘 저는 리패키지 자켓 촬영은 다 마쳤고요. 너무 스태프분들 또 세븐틴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되게 상반되는 느낌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럿분들이 아마 또 새롭고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선호하는 건 따뜻한 거 좋아하는데 원일 때나 달라요. 원래 따뜻한 거를 좋아하지만 제가 지금 몸에 열이 많아서 차가운 것도 좋아합니다. 모두 따라 해, 손 뒤로 찰어 모두 따라 해, 각자와 찰어 모두 따라 해, 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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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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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번에는 약간 북극 느낌으로 남극인지 북극인지 느낌으로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추운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눈 옆에 이렇게 얼음이 생겨버렸어요. 너무 추우니까 저는 빨리 가서 이제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고 아까 모니터 보니까 예쁜 사진들이 많이 찍힌 것 같더라고요. 캐럿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리패키지. 촬영 이렇게 끝이 나왔는데 정말 빨리빨리 앨범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이 또 리패 나올 때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규 때도 제가 무슨 머리를 할지 궁금하고 정규 활동이 다 끝나고 이게 나왔을 때 과연 제 머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때까지 머리를 버틴다면 캐럿분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분홍색이든 뭐 그레이이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패키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말 지금 저희가 정규랑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위버스랑 유튜브랑 많은 곳에서 댓글 그리고 캐럿분들 남겨주시는 글들 보면서 힘내고 있으니까 리패키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리패키지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